저는 ex10.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정보의 양이 많아졌을 때 서로 연관된 정보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도구가 뭐였나요? 배열이었죠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도구는 어땠어요?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동돈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콘솔에서,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뭐... Coworkers는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예를 들면 egoing, riche 이렇게 되어있다면 엔터 쳤을 때 Coworkers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가져오려면, 정보를 가져오려면 대괄호 그리고 첫 번째 자리면 0 두 번째 사람은 1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즉, 배열이라는 도구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정보가 순서대로 저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서 없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객체라고 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뭐랄까요? 무작위로 그냥 집어넣으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은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은 원래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체계없이 넣으면 되는 게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꺼낼 필요가 있다면 어떤 물건을 수납상자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물건이나 그 사물에 대한 이름과 함께 듣죠 그럼 그 이름으로 꺼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객체가 바로 이름이 있는 정리정돈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객체의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reate라고 할까요? 생성하는 법 script 그 다음에 저는 coworker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담을 건데요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호 이걸 이제 객체의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되는 말입니다 중괄호를 써요 배열은 대괄호, 객체는 중괄호 이렇게 하면 이건 비어있는 객체가 되는데요 이 객체 안에다가 제가 정보를 넣을 건데 예를 들면 이 고행이라는 정보를 넣었어요 그럼 그냥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보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programmer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designer는 designer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coworkers라는 객체에 이 고행이라는 정보를 programmer라는 딱지를 붙여서 저장한 것이고 리체 라고 하는 정보를 designer라는 딱지를 붙여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꺼내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cument write 그리고 programmer programmer 더하기 coworkers.programmer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은 object access의 operator라고 불러요 즉, 여기 있는 이 객체의 access, 접근하는 operator 뭐 어떤 거라는 거죠 뭐라고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designer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다가 b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뭘 지금 살펴봤냐면 객체를 만드는 방법과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번에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coworkers라는 변수에 점을 찍고 예를 들면 bookkeeper 라고 하고 는 두루 여기 k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네요 bookkeeper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bookkeeper 는 누구냐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coworker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 되는데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오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이름에는 공백을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점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고 배열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 뭘 쓰나요? 대괄호를 쓰죠 대괄호 0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괄호를 쓰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쓰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띄어쓰기도 쓸 수 있고 그럼 제가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 띄어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점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객체의 아주 기본적인 것 객체 생성법 객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 데이터를 넣는 법 까지 살펴봤습니다